이거는 참고로 말하자면 자연드림 여행입니다 자연드림 여행? 무슨 여행? 자연드림 여행 그러면 한 명은 한국 여행 한 명은 자연드림 여행 그러면 아빠는 힐링 여행 워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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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기로 정말로 이따가 여기 뭐 핀? 여기 뭐 핀 이모핀이라고 만들면 하지만 댓글에서 제일 많은 댓글을 쳐주면 이 머핀은 내가 드립니다 자 우리 직전을 열차 우리 이만큼하고 같이 열어보도록 할게요 Girl Us phabet 계란과 계란과 계란을 섞어서 저어줍니다. 그럼 이거 유치효를 초코 머킹밥에 넣는 겁니다. 아 유치효군요. 계란을 섞어서 저어줍니다. 계란을 하나씩 넣으면 되겠다. 호동님이 넣는 것은 뭐예요? 이거 계란을 넣어 주세요. 여기가 데리고 있니? 잘했어. 껍질하나 안 떨어졌네요. 엄마가 떨어졌어. 저는 손을 씻고 자, 한 손 채우세요. 다 넣어주세요. 야 이거 흘러나? 야 야 이거 봐봐 너무 많나? 다 넣어야지 인제 근데 여기다 다 부어야 돼? 응 다 부어야 돼 아 그럼 초코 아니야 나중에 나중에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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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하자 여기 너무 많아서 우리 6개 가져가요? 여기 엄마가 잘라주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3분의 2만 채워 이렇게 쭉 짜서 그 다음에 옆에 해야지 여기 옆에 옆에 여기 옆에 너무 초코 차는데? 조금씩 조금씩 다 하래 여기 옆에 위에 가서 타고가니 험다 룰 야 양념장 가봐 잠깐만 잠깐만 어 7번이야 지금 이제 먹어야지 어 잠깐만 이거 아끼지 말고 지금 먹어 왜 제일 맛있어 지금 다 먹고 가 몇 개야 콕콩이 맛있나요? 웬만한 맛있어요?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머핀보다는 천배 정도 맛있다 네? 그냥 머핀보다는 천배 정도 맛있다 천배 정도 맛있다고? 아까보단 맛있다 어 아까 그냥 가를 아까 그냥 밑에만 그리고 뭐해?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